오늘은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뭐 딴 것도 했지만 거의 그것만 한 느낌이네요 아 그래서 민주학교 일이지만 민주학교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문가리고 아홍 같은 이런 설명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민주학교 일이지만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참가한 회원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할 말들은 민주학교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에 좀 메모해 놓고 싶은데 타이핑하기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말로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자 아 오늘 공청회 우리가 다녔습니다 어 새는 우리 새는 굉장했고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중간에 돌렸는데 제가 중간에 돌렸는데 제가 중간에 돌렸죠 살짝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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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검은색은 2b 그리고 검은색은 8a 그리고 검은색은 10a 그리고 검은색은 11 이제 11에서 11가 되었고 11가 되었고 11가 되었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내가 패닝을 했는데 패닝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아 오케이 포기 어쨌든 사람들이 일단 이 공청회 장소는 꽉 채웠고요 여기 몇 명 들어가나 한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지지자가 절반 반대 우리 측에 반대하는 측이 한 40% 그리고 기타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들이 한 10% 안경 닦고 싶은데 10% 가 왔어요 그래서 많이 왔고 우리 측 연사도 많이 왔죠 우리 측 연사도 많이 왔죠 음 아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시에 계속 의견을 듣고 나서 지금 처음 녹화부터 끝까지 2시간 12분 걸렸네요 음 그러고 나서 결국 어 8번 A 지도 우리가 우리하던 한인들이 한 천명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지도가 통과를 시켰어요 음 어디 봅시다 내가 한국의 핵심이 처음에 한국의 핵심이 처음에 안하느냐 그리고 어 영 김 의원님이 고맙게 나와서 세계로 당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영 김 의원님 아 여기 있다 좋아 좋아 아홉대 이렇게 사유 많이 왔어 이렇게 사유 많이 왔어 좋아 좋아 이렇게 음 뭐 이랬고 어 이제 우리 평소에 나와서 발언하신 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반응 측에서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예상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내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세게 발언한 분이 예상으로 개선이 몇 분이 많아 몇 분이 있어여 뭐 몇 분이 있냐 스페어 스페어 사실 사실은 아마도 롤러스 롤러스 중간에 누가 되게 신경하면서 날로스 롤러스 롤러스는 40년 사람 롤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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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years and a citizen of america 46 years that the only compelling reason i'm hearing people say that they want map to be is because of racial demographics okay let's be real with each other having these lines these maps these districts is a horrible thing for the city people who are wanting this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especially those in the minority group who have come to this country come to this city to have the freedoms but yet they want to divide us it makes no sense okay so the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all right 뭐라고 했지 무슨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인 이민자가 강히 어 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갈아 넣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자기네 의원 선치 시켜서 이기적인 이런 행동을 취한 사람들은 부끄러워 해야 된다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아주 세게 나오신 분이었어요 음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름대로 반반 이라는 그런 분야 좀 조성됐고 그리고 그 중앙일보는 한국부에서 기사님이 오셨는데 이거 저기 최종 결정 나오는 거 보고 가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워낙 저는 어이 마지막에 이기적인 의원은 해서 눈êt고 저희 거치에 의원은 차이가 나고 있네요 We were reporting alonglle 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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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을 위해 그래서 우리 모두 동일하게 말씀드린 일에 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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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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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을 위해 여기들이 이뤄진 순위에 대체할 수 있는 목적에 그러면 나라 많은 정관의 정관을 위해 하루로 내 decree에 정관의 정관의 정관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다시 저희리 기사님이 Feelings 이것도rar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막 포커스한 채로 뭐 그렇고 영어로 다 들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물론 헤드셋을 중간에 끼긴 했지만 연장자분들은 연장이 한 분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루하기도 하고 잘 돼가는 건지 이제 자주 모르셨어요. 저희 옆에 계신 분이 이 사람은 우리 편이야? 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우리 편 말을 하고 계시고요 뭐 등등 그리고 그리고 그 통역자가 되게 특이한 말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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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아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그 첫 1시간 안 찍었는데 하여튼 이런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아 사실 그 상관없는 얘기들은 아니 상관없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어 그래서 어차피 첫 1시간 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좀 선발대가 가서 미리 앉아 있다가 이제 연장자 분들은 나중에 딱 이거 아젠다 할 때 모셔오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이게 로지스틱스가 구현이 가능할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나마 좀 더 힘들지 않을까 1시간 세이브 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여기 시청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어 그런게 있었고 아 이거는 내가 스마트폰 안 찍었구나 뭐 밖에 오나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딥브리핑을 어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 있잖아 왜냐면 안에서는 막 우선순 되면은 누가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별생각 없이 다들 밖으로 나가고 동그랗게 이제 서가지고 이제 결의가 굳은 그런 이제 대응을 했는데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손이 진짜 많기 때문에 손은 왜 이렇게 눈에 뵙고 안 낸Track 눈이 뵙고 영어에서 스페인이나 스페인에서 영어에서 통역이 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어로 통역을 하려고 하고 한국어로도 통역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로 가서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 이거는 우리 뭔가 다른 걸 모색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이 났고 근데 이 모드가 연장자분한테 춥다는 것은 어떻게 좀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은 추운데 뭐 반서클 해가지고 그 이 서클의 절반은 연장자분들 안쪽에 쭉 이제 하시고 나머지 반은 밖에 한다든지 사실 좀 덥기도 했으니까 어 그런게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나름대로 그 공청회실에 에어컨을 세게 안킨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정부 건물에 가면 생기는 문제가 에어컨이 너무 세서 특히 오래 앉아 보니까 진짜 춥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익숙하니까 긴 옷을 입고 갔는데 긴 옷을 준비 안 한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밤에 돼서 나오니까 진짜 춥고 오늘 오신 분들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좀 로지스틱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밖에서 하는 것을 이런 이런 느낌을 살리되 연장자분들과 같이 하는 몸이 아픈들과 같이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 아 그리고 이제 언론 저는 항상 임기응변을 항상 강조해서 생각해보면 밤 이제 9시 반에 끝났는데 사실 지금 한 자정쯤에 지금 뭐 사실 새벽 1시이긴 하지만 자정쯤에 막 이제 오늘이 선거 전야니까 막 기사를 쓰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뭐 선출되고 뭐 후보들 표정 뭐 이러면서 나오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밤 늦게 11시 쯤에 보도자료를 보내줘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다음날에 그냥 특히 아 어디서 기자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 한국 중에 한 곳에서는 오셨군요 그러면 내일 당연히 기사가 나가겠지 그럼 내일 기사가 나가면은 어디였지 중앙이었나 헷갈려 죽겠네 아니 중앙에서는 내일 아침 보도를 보내면 한국에서 오셨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내일 기사가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도를 보내면은 중앙에서는 목요일에 이미 하루 늦은 기사를 낼까 글쎄요 걱정되네요 어 보도를 쓰는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단체의 공식 입장이니까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기껏 했다가 아무도 만나면은 그냥 어른들한테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거 알리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생각한게 어차피 선거 전에 하니까 근데 이런게 항상 한 다음에 생각이 나요 몇 번 몇 십 번이나 하고 나서도 보도자료를 미리 써놓는다 미리 써놓는다면 통과가 안되는 것을 전제로 미리 써놓기로 했는데 몇 가지 고칠 것만 고쳐놔 가지고 9시 반에 이제 후다닥 스마트폰을 편집해서 바로 보낸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은 좀 더 이제 언론이 좀 더 스무스하게 돌아갔을 것 같네요 근데 워낙 신분이 부족하니까 모든게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체계적인 언론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한 기자회견을 듣고 온 사람도 있었는가 이게 조금 궁금하네요 우리 참가자 명단 쓰긴 했나 밥 먹고 사무실에서 밥 먹고 브리핑 하고 간 것 같고 대략 이나마 사인 만들었고 그 사인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져갔어요 이렇게 어디 보자 어디에 나오지 여기에 나오지 이런 사인들 그래서 다 이제 들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좀 더 Show Force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측 연사가 나갈 때마다 이제 조용하게 서서 일어서 있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어서자마자 시장이 노련하게 저기 시야 방해되니까 앉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시야가 방해되긴 하겠지만 뭘 대단한 중요한 걸 본다고 그냥 시의원들 가만히 앉아있고 거기서 연사가 말하는 것 뿐인데 무슨 시야가 방해 근데 어쨌든 시야가 방해되는 구실로 사실 거기서 우리는 좀 더 좀 더 버텨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인지 미리 논의를 조금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6시다 당연히 그럼 앉으라고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두리뭉실 그러면은 좀 버티다가 튕기다가 한번 튕겨주고 어 그 다음에 앉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연출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어섭니다 시장에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연장자분에 한 분이 야 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일어선다면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시장이 경찰을 불러요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이제 싹 앉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앉아 있는데 뭐 어쩌려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웃긴 게 시장이 이제 그 얘기 하자마자 이제 시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안고 이걸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막 뒤에 사람들이 거의 가리는데 내리세요 이러고 있고 결과적으로 비주얼적인 연출은 연출은 거의 못했어요 이거 녹화를 할 수는 있었나 녹화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일어난 거 그래서 캠코드가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첫 연사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못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게 있었고 그런게 있었고 그런 시위 전술에 세밀한 사전 조율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고 많이 오셨고 그리고 어 일단 사람들이 영키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키모님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이런 공청에 와서 반대하게 많이 해주시고 어 어쨌든 어 관계가 애매한 분들하고 관계가 잘 정리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오늘 어 반나절 내지는 거의 여덟시간을 소개했던 것 같고 그거에 어 내일 보도자료를 보내야 됩니다 아 그거는 어 담당자가 하기로 했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일 되면 알 수 있겠죠 내일은 드디어 사무실에 케이블이 배달되고 네트워크 케이블 그 케이블로 드디어 좀 제대로 세팅을 하고 지금 막 난장판인 난장판 스위치를 좀 제대로 이제 못으로 매달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뭐지 인 파시픽 텔레파시픽 그 밴더 측 시연 저 하는대로 이제 가서 이제 보려고 하고 그걸로 이제 내일이 또 지나갈 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